안녕하세요. 한비티비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. 원래 민방위 교육은 적의 무력 진공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40세 이하까지 받습니다. 연 4시간 1회 교육을 하는데 올해는 여러 감염병 2020년도는 감염병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이 됐잖아요. 올해는. 근데 이게 9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직 8월 22일인데 아무래도 다들 우편 통제함이 오셨을 건데 저도 와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데 60분 교육이라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교육 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 그렇게 돼가지고 사이트는 www.cdec.kr 여기 접속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지역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죠. 아무래도 올해는 이렇게 되니까요. 알아두시면 좋겠네요.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까지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